이 그림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천사예요 천사는 황금장미로 황금장미는 이렇게 날개를 달아서 천사로 변심을 했어요 존재를 고귀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리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천사가 된 황금장미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아주 아름답고 블링블링 하죠? 행복해지고 자기의 존재가 이렇게 소중하고 거기에서 어떤 소원이든 신성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걸 받아들이시라고 그린 그림이에요 소원을 이루어주는 천사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